동해선 철도 미개통 구간인 삼척 영덕 구간이 올해 말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역 발전에 새로운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강릉 고성 간 동해 북부선 철도는 공사가 더딥니다. 정상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국 울진 도심에 자리 잡은 울진역입니다. 영덕 영역부터 삼척역까지 122km 구간 공사가 마무리돼 시설물 점검을 위한 열차 시운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강릉과 부산, 강릉과 대구를 환승 없이 열차로 오갈 수 있게 됩니다. 우선 ITX 마음열차가 투입되는데, 강릉에서 부산까지는 3시간 50분, 대구는 3시간 22분이 소요됩니다. 강릉과 고성 재진을 잇는 동해 북부선 건설도 최근 모든 구간이 착공에 들어가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만 공사 구간에 대한 토지 보상은 여전히 걸림돌입니다. 선로와 역사공사가 마무리되려면 사업 구간의 용지 70%를 확보해야 하는데, 현재 절반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현장에서는 당초 계획한 2027년 개통에 연기가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한편 춘천속초고속화철도공사도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터널 굴착 등 주요 공정이 시작됐습니다. KBS 뉴스 정상빈입니다. KBS 뉴스 정상빈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